오늘 여기 우리 시골집 뒤에 있는 나무를 여기 군청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지금 여기 나무를 배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하는 거 좀 찍어보겠습니다 이 시골집에 있는 이 시골집을 만났습니다 이 시골집에 있는 이 시골집을 만났습니다 지금 나무를 베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집 주변에 큰 나무가 있거나 이러면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무료로 나무를 제거해줍니다 신청만 하시면 집 주변에 큰 나무가 있는 분들은 각 군청이나 시에다가 사진과에다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판이 잘 안가지고 공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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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놀아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네요. 딱 힘을 받으니까 안풀리네.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구나. 이야... 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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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..